공병호 TV의 공병호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는 인구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은 거대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1월 29일자 한국경제신문은 흥미로운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에는 수도권을 향한 인구 집중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 같은 이동이 무엇을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이죠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8만 2700명입니다 이로써 수도권 인구가 2593만 명 지방 인구가 2592만 명으로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2004년 노무현 정부죠 이후에 국가균행발전 3대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15년간 쏟아 부은 돈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합쳐서 세종시도 마찬가지죠 495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말았다 결국 어떤 공공정책이라도 시대 변화하는 큰 흐름을 거스리면서 성공할 수는 없죠 이런 점에서 보면 쓸데없는 짓을 참 많이 해왔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귀한 자원을 400조 넘는 자원을 더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경제가 쇠락을 거듭하면서 특히 제조업이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비수도권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한 특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통계는 고용이 위축되고 인구 유출이 발생하게 되고 다시 또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지방경제의 악순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구순유출은 특히 주력산업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뚜렷한 현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조선업구조조정을 겪은 부산 2만 3천명이 줄었습니다 울산 1만 명이 줄었습니다 제조업 불황에 시달린 대구 2만 4천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입니다 제조업 실태와 장기 불황이 고착되면서 수도권을 향한 인구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효과 약발이 닿은 것도 비수도권 인구 순유출의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통계천 인구 동양가장을 맡고 있는 김진시는 2012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추춤했던 지방 인구 순유출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장합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을 그냥 어떤 공공정책을 가지고 맡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공공정책으로 잠시 추세 브레이크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시대 흐름을 막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정치가들은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시효과를 자랑하겠지만 그 전시효과가 490조에 달하는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은 것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 없는 것이죠 그 재원을 다른 생산적인 용도로 산업을 육성하는 쪽이나 이런 걸 쏟아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기간들을 되돌아보면 정치인들이 정말 삽질을 많이 했다 헛짓을 많이 했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상대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냥 재원을 그 피 같은 돈을 그냥 낭비하는 짓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 도시를 향한 인구 집중 현상은 큰 어떤 시대적인 추세죠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4월 19일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로 부유한 노인들이 회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표기인 사례가 영국의 런던을 들는데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런던의 평균 연령이 갑자기 상승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홍콩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뉴욕 등 세계 다른 도시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소 생활 행변이 좋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곳을 향해서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사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주거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젊은 세대일수록 정보 인프라가 뛰어난 곳에서 거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대도시 선호 현상의 홀리스도 심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인력풀이 더 많기 때문에 또 더 많은 기업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보와 자본과 이런 인재가 집적된 그런 분야를 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대 도시의 성장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런 거대 도시를 향한 인구 이동이라는 큰 얼음 속에서 한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도 바라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정책이나 제도도 만들 수 있고 개인도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어떻든 계속해서 사람들이 탈지방과 수도권 집중을 향할 수밖에 없다 옳고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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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